오늘 아침 7시 15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9층에서 발생했고, 대피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5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포 소방서는 병원에 호송된 10여 명의 주민 가운데 중상자가 포함돼 있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주민은 불이 난 가구의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후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